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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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토 집어넣으신거에요? 예 예 여기 이제 완성품이고요 사모토 넣으셨구나 2위와 거리가 사모토 몇프로 넣으셨어요? 한 30% 용도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핥혀있잖아요 사모토 고운 것도 오고 굵은 것도 와요 예 좀 갔다가 더 한번 써보세요 네 자꾸 사모토 많이 써야지만 예 저 이 풍작업 하시는 데는 예 연적 우리 연적은 김사장님 춤이 아냐? 이거 배우세요? 예 사모토가 하나 이렇게 쓰시겠어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이 좀 감이 좀 예 농림보다 떨어질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전기장마다 맡겨오시면 예 두 개 두 개 다 저쪽에서만 차도 많이 보이면 가야되지 가셔야되지 지금 장석은 어디꺼 두세요? 장석은 부의 장석인데 교수님이 가르쳐주신대로 세가지를 한가지에 섞어가지고 한 번 저거 칼이 장석을 드릴테니깐요 그것 좀 갖다가 써보세요 그러면 좀 더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어느 업체에서 우궁짜로 얻은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개발 못하는게 그걸로 개발해서 업체를 하지만 업체가 사질 못해요 뭔지 그냥 아시죠? 그러니까 순수 만들어 쓰는분들한테는 내가 드리는 이유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 말고 여기서 제가 혼자 차 마시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좋겠네요 그래도 뭐 있는거 같고 돈 안드리는구나 돈 안드리는구나 돈 안드리는구나 천은 안드리는구나 좀 더 쉬워 그래서 이게 실업발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황금색하고 이거 괜찮다 불이 있잖아요 불에 힘이 나요 예 예 그런데 떼분이 딱 나와요 안에 나와요 불을 조점받아 예 색감이 너무 좋아 네 한글빛이 많이 든죠 아 한글빛이 많이 든죠 아 한글빛이 많이 든죠 한글빛이 많이 든죠 한글빛이 많이 든죠 또라미 좋겠다 이거 좀 이루죠 음 아, 성공했냐 했더니 떼니까 이랬죠 그 저 이 소송 스케줄 있잖아요 예 이런거 하시면 항상 소송 스케줄을 적으세요 그래야 되면 나오지 못나와요 예 예 네 그래도 예 바닷사에 유역을 그냥도 다룰 수 있는 거잖아 깨끗하게 잘이 이루어진 게 예 그리고 밥은 많지 않지 아니, 밥을 안 해 가지고 고추러 네 같이 찍어 그리고 같이 찍어 다녀야 돼 완주